배고파 형 냄새가 좋은데요? 뭐야 이거 누구는 장어먹고 누구는 닭가슴살 먹고 냄새 좋아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근데 진짜 부드럽다 진짜 엄청 뻑뻑한 그런 닭가슴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미션을 미리 안다는 건 이번엔 진짜 베네피즈다 이번만큼 베네피즈다 뭐야 이제 시작이다 드디어 4강이다 저 가방에는 뭐가 들은거지? 일단 UDT 자리는 확정이 되어있고 4강 4강 해주시길 바랍니다. 들어온다고? 뒤로. 마지막에 올라온 팀에 따라서 랜덤으로 대진표가 형성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궁금증이 좀 갔어요.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. 민머리 보니까 충헌이 형님이구나. 하이테리야. 딥킥은 좋았어요 그냥. SS 들어올 때 아 왔구나. 이전에 같이 연합 작전을 했었던 팀이어서 많이 반가웠어요. 네 멋있다 SS 형. 표정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. 업그레이드 됐어요. 아주 멋있다. 강하다 강해. 아 나이스.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.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지. 우리가 SSU다. 지옥에서 살아도 왔다. 봐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